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2024년 9월 고2 모의고사 영어영역 해설강의 전반부 18번부터 34번까지 저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해설강의를 이제 뭐 쭉 앞에서 자신들이 봐왔던 거를 저하고 좀 여러 번 공부했었던 친구들은 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하고 얘들아 여기서 보는 해설강의는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찾아내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풀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잡아줬어야 돼 라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답이지라는 느낌으로 갈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하고 지금 전반부를 풀어나가는 데서 18번부터 빈칸, 어법, 그 다음에 어휘문제 나와지는 29, 30, 31, 32, 33, 34 여기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벌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그러면서 정답률은 높게 이렇게 만들어내셔야 그 부분에서 벌어들인 시간 아끼고 아껴서 다른 친구들보다 1분, 2분 더 내가 벌어둔 시간을 그래야 나중에 30번대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렇죠? 좀 생각이 많이 필요한 문제 그러니까 무작정 30번대를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어폐가 있는데요 30번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복습하면서 풀어보셨을 때 물론 저하고 지금 34번까지밖에 안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해설 강의를 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셨을 때 아 나 이 문제는 시간만 있었으면 맞았을 것 같아 하면은 그건 얘들아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서 벌어들인 시간을 뒤쪽에 투입하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건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유형 독해랑 이런 것들 진행하고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날에 정말 한 명 한 명 친구들에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얘들아 그 뒷부분의 문제들을 좀 시간이 좀 부족해질 것 같으면 뒷부분 문제 꼭 먼저 풀고 가야 돼 18번부터 쭉 하지 말고 그냥 쭉 그냥 순서대로만 풀어간다는 마인드로 가지 말고 앞부분에서 시간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번에 36번에서 40번 때 그 요양문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정답률을 좀 가져가니까 등급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저와 함께하는 여기 18번부터 28번까지 여기는 좀 시간을 아끼면서 푸는 방법을 좀 배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30, 29, 30, 업번 문제, 그 다음 어휘 문제, 그 다음에 31, 2, 3, 4번 여기는 조금 우리 생각하는 독해를 조금 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도 많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해설강의 보고 나서 풀이 방법을 좀 같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하고 함께 진행하는 유형 독해 강조에서 또 보시면은 좀 이런 스케일들을 연습을 해볼 수 있는 문제풀이 습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험 보내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18번인데요 여기 편지글인데 여기 시간 끌면 안 돼요 그치? 시간을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단축을 시킬 거냐면 뭐 글의 목적을 봐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18번 문제잖아요 편지글 나올 겁니다 그쵸? 다 알고 있죠? 듣기 끝나고 바로 첫 번호죠 이거 듣기 뭐 중간에 푸는 친구들도 있고 듣기 끝나고 차근차근 풀어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언제 풀어도 좋습니다 뭐 듣기 중간에 풀어도 괜찮고 듣기 다 끝나고 차근차근 풀어도 괜찮은데요 너무 오래 걸리지 마세요 여기 편지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을 때 먼저 보기를 먼저 한번 봐줘야 돼 여기서 그러면서 보기가 이렇게 길게 길게 나와져 있는데요 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야 증명서 제출기한 연장 그쵸? 그 다음에 발표 지연 항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좌 추가 개설 제한 그 다음에 편의시설 확충 건의 그 다음에 진학 상담 예약 취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다섯 가지의 포인트를 먼저 잡아두는 거지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셔야 훨씬 더 정답에 대한 그 뭐라고 하지? 냄새라고 선생님 보통 표현을 하는데 어 좀 감 감도 중요하거든요 어 이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야 좀 그런 감을 맡아내야 돼 왜냐하면은 지금 목적 그 다음에 이제 19번은 심경 분위기니까 패스 20번의 요지 21번의 하미추론 22번의 뭐죠? 그 주장 23번의 주제 그 다음 24번의 제목 이 여섯 가지 문제는 얘들아 냄새로 풀어도 괜찮아 너무 대충만 아니면 그 냄새가 근거만 있으면 되죠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세부 내용 파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대의 파악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고 좀 빠르게 보기 잡고 지문 봐서 아 이 내용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편지 글도 여기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서 내 이름은 피터 잭슨인데 여기부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아래 부분 한 중간 부분 정도 봅시다 뭐 저 여기 한번 소 부터 한번 가볼까요? so if possible I kindly request a state request가 요구하다 요청하다 이 말이죠 저는 요청합니다 an extension 연장을 요구한대 이런 단어는 필수 단어지 그치? 그래서 뭐해? of the deadline deadline의 연장을 요구한대요 언제까지? do you know until the end of this summer vacation 됐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까지요 이번 여름방학의 끝까지요 이 deadline의 연장을 조금 요청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지문에서 봤던 건 빨리 떠올리시면서 정답 찾으려고 해야 돼요 되시겠습니까? 뭐 다음 문장도 I'm actively working on obtaining the certification 저는요 이 certification 이 자격증 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obtaining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deadline 좀 좀 더 늘려주세요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그런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푸는 친구들은 이거 편지글은 듣기 그 띵동 한 지문 끝나고 띵동 소리 나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들어가는 사이에 이걸 다 푸는 친구들도 있는 거야 그치? 뭐 그냥 뭔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여러분 이제 내가 풀어내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 이게 관성이 있는데 관성이라는 게 있어 물리학의 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습관 같은 게 뭐냐면 글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글만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무 생각 없이 읽으려고 하는 친구도 있어 국어 시간에도 혹시 그런 친구도 있으면 한번 반성해 반성해 봐야 돼요 반성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가 됐습니까? 이거 제출기한 연장 1번 그냥 이렇게 해서 정답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8번은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주시고요